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며 사계절을 경험하고 자전을 통해 낮과 밤을 경험한다. 이 사시사철과 밤낮의 순환을 통해 씨앗은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장성하여 열매를 맺고 태풍과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을 견디며 숙성된 열매를 땅에 떨어뜨리고 가을의 숙살지기를 통해 알갱이와 쭉정이로 분리되어 수렴된다. 그리고 겨울의 깊은 땅속에서 깊은 잠을 자며 보존되다가 다시 지구순환을 통해 태양의 따스한 기운이 땅속 깊이 전달되면 다시 생명의 기지개를 켠다. 예수가 와도 이런 사시순환의 논리는 반박할 수 없다. 본인이 창조한 지구순환의 모습을 표현한 것뿐인데 물론 부처가 환생해도 반박할 수 없을 거다. 그들도 사시순환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고 밥 먹고 똥 싸고 살다가 간 사람들이니까 이 사실을 어찌 반박할 수 있겠는가? 사시순환과 생로병사, 기독교적 종교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하나님이 만든 시스템이다.